자 오늘 엄청난 분석실은 진짜 제가 봐서는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되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보시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전술의 흥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특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자료 보내주신 걸 쭉 봤는데 아주 재미난 포인트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맨시티와 칠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붙었는데 이 두 팀이 올 시즌 과정에서 썼던 전술이에요 중결승전에서 썼던 전술이잖아요 그전까지는 가짜 9번을 썼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지금 이번 주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만나고 5월 30일 새벽 4시에 챔피언스를 결승전에서 만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결승 경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버지가 말해주는 우리 정말 또 대단한 엄청난 분석실이다 진짜로 아 저도 딱 보고 재밌다 지금 뭐 이 전술 테티컬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저 밑에 보면 더블 퍼스나인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어? 가짜 9번 퍼스나인 정도 했는데 앞에 더블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전술 이야기 좋아하시거나 혹은 축구 보시면서 도대체 맨시티하고 첼시는 4강 경기에서 뭘 한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실제 한 명만 세우는 가짜 9번 전술로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두 명의 가짜 9번이 서는 전술로 나왔었거든요 두 팀 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퍼스나인이 두 명이었다는 거죠 한 명이면 우리가 그냥 매번 얘기하는 가짜 톱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명이나 퍼스나인이 섰던 건 뭘까? 그래서 지금 저 현재서 쓰는 표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블 퍼스나인 그러니까 진짜 축구의 전술 이야기 진짜 전술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꼭 어떤 맨시티와 첼시의 미리 보는 게 훨씬 전에 그 경기를 우리가 전망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보시는 포인트 먼저 그 가짜 9번에 대한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더블 퍼스나인을 얘기할 건데 기본적인 퍼스나인의 역사 그 가짜 9번이 이제 대부분 또띠, 메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 개념 자체가 나온 거는 1930년대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가 퍼스나인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그렇죠 진짜 그 위치에서 워낙 많은 골이라든지 또 그래서 메시의 사실 정확한 예를 들어서 뭐 포지션이 뭐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포워드, 미드필더, 디펜더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야 뭐 이런 걸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빨간색이 메시가 가짜 9번으로 뛰었던 시즌의 기록인 거거든요 2019 시즌 전반기까지는 가짜 9번이 아니었어요 질라탄 이바이브 비치가 있었는데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과 마찬을 빚으면서 후반기부터 주전해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메시가 가짜 9번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면서 득점이 팍 올라갔었죠 그 역할까지 주니까 와 저기 11, 12시즌 때는 저게 기록이잖아요 1시즌 역대 최다 골 73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혼자 이제 그 가짜 9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가에 대한 뭐 전수적인 포인트인 건데요 일단 뭐 가짜 9번은 최전반 공격수처럼 이제 수비수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상대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가 안 따라오면 슈팅을 때려서 직접 골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수비수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근데 이제 이게 메시가 어떤 식으로 가짜 9번을 활동적으로 가져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나온 거예요 일단 메시 오른쪽에 패드리가 있잖아요 패드리와 원투패스 주고 받으면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 예전에 예전이구나 네이마르도 이끄는 거 같다 그리고 이제 좌우풀팩들이 높게 올라갔을 때 이게 가짜 9번을 쓸 때 기본적으로 좌우 공격수들이 좁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9번이 내려와주니까 공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좁혀 들어와가지고 이 윙포워드들도 득점에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형태로 가고 대신 이제 풀백들을 높게 공격에 가담시키면서 그러면서 풀백들에게 이제 측면 폭을 넓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9이 내려오면 약간 윙들은 좁혀서 실제로 누군가 슈팅을 때려야 되니까 내려왔으니까 퍼스트 9이 그러면 박스 안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대신 공격이 너무 좁게만 되면 상대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 풀백이 전진성을 해서 날개처럼 뛰어버린다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팀이 바로 리버풀이거든요 실제 전술사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리버풀이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을 한다 사실상 피로미노는 미트핀터처럼 아예 내려와 버린다 가짜 구분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참 좋을 때 아놀드라든지 로보티슨이라든지 그럴 때 살레와 마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피로미노는 약간 좀 빠지고 오케이 근데 이제 퍼스트 9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메시는 이거는 가짜 퍼스트 9이 아니고 슈퍼나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팟캐스트 같은 데서 슈퍼나인이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메시 외에는 메시만큼 그렇게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짜 구분이 서게 되면은 일반적인 톱사원보다는 유효한 득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미드필더 속성이 있는 선수들 가짜 구분 자체가 정통파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나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에 배치하는 거 가짜 구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상대의 밀집 수비에서 그걸 잘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상대가 아예 그냥 내리고 있으면 중골 슈팅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메시 처음 그 좁은 공간에 다 파헤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독일이 퍼스트 9 했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빌체도 그렇고 세스크도 결국은 한 개를 드러냈었고 피르민도 결국은 득점력이 떨어지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 한 개를 좀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전술사에 놓고 보면 지단이나 메시급은 그냥 그 자체가 전술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장에서 무슨 얘기라냐면 바르소로나 축구가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우리 현장으로 내려가 보면 중고등학교 때 다 바르소로나 축구를 지향한대 근데 잘 안돼 왜냐하면 그 팀에 메시가 없거든 그게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는 그냥 지단과 메시 자체가 전술이 돼버리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경기력 자체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득점의 유효함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최대 단점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펄츠나인은 펄츠나인을 쓰는 선수가 정말 슈퍼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스트라이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득점력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펄츠나인을 얘기했던 요한쿠리프 드림팀 이끌었을 때 요한쿠리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쓸만한 공격수가 없으면 펄츠나인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가져가는 게 당연히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이왕이라면 9번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더 좋다 실제 크루이프가 라우드러블 가짜 9번을 썼을 때요 밤바스텍 영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를 했다니까 실패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 전술사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9번이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짜 9번을 2명 세우는 전술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몇 처음 지금까지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명의 펄츠나인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역사라든지 그렇게 썼던 선수 팀 메시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은 어? 득점력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네 메시나 이런 선수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요거를 또 극복하려고 2명의 펄츠나인을 세우는다 아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막 얘기가 됐던 게 바로 지난 시즌 레알마디드하고 맨체스터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저기 그 빨간색 있잖아요 저게 제스스거든요 제스가 측면에 썼었고요 엉덩이를 저러고 있어? 약간 엉덩이만 놓고 보면 스털링 같아 어쨌건 제스스인데요 제스가 그러니까 왼쪽 측면 밑필도 나왔고요 베르나우드 실바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투토브 썼었거든요 아 저 앞에 우리가 볼 때 왼쪽이 배실바고 오른쪽이 김덕배네 근데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썼는데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완전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일정 부분 성공했었지만 먼저 실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4-3-3호 전환하면서 스털링을 넣고 4-3-3호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었거든요 다시 익숙한 4-3-3으로 돌아갔었군요 근데 이때도 저렇게 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전술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언론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배실바를 한 명 세운다든지 김덕배를 한 명 세우는 거 우리가 그냥 퍼스나인, 제로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야 배실바하고 김덕배를 왜 저렇게 세웠던 거야 이거 왜 그러지라고 보도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미 지난 시즌 때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 1, 2차전에 맨체스터시티하고 첼시하고 공이 똑같이 이제 더블 퍼스나인 전술을 썼거든요 지금 여기는 보면 플리식 그리고 베르너 플리식하고 베르너가 이거 1차전이거든요 이거를 쓰게 된 이유는 이유가 궁금하죠 결국은 베르너랑 타미아브라미양 올리비엘 지루랑 이 선수들이 진짜 구번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그걸 잘 못해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득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베이츠 가짜 구번을 쓰면서 티모 베르너를 미투 내려서 썼었거든요 한동안은 투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쓰고 경기역 자체는 올라왔어요 경기역 자체는 올라왔는데 가짜 구번에서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결국은 득점력은 조금 아쉽더라 경기역은 올라왔지만은 득점력은 결과적으로 아쉽더라 이게 있었던 거죠 공격수가 부족했고 첼시가 카이아베르치를 가짜 구번으로 쓰면서 경기력 내용은 좋아졌는데 아 역시 계속 고민했던 퍼스나인은 득점이 안 터지는 경기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가 53골로 팀 득점 7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짜 구번을 두 명 세우는 전술을 쓴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공격 쪽에 두 명이 더 있다 보니까 둘이서 조금 더 공간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거고 찬스메이킹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차전 때 일단 그 가짜 구번으로 더블 퍼스나인으로 나왔던 플리식이 골을 넣었고 그리고 뭐 이 경기에서 베르너가 진짜 결정적인 찬스들을 놓쳤잖아요 찬스로 발 어쨌건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었고요 이제 이게 2차전인데요 2차전은 이제 하벨츠하고 베르너가 이제 둘이 가짜 구번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다 진짜 첼시가 그 더블 퍼스나인을 썼네 네 바로 이 경기에서도 뭐 첫 골은 이제 하벨츠가 예 칩샷 때린 게 골대 맞고 나온 거를 예 베르너가 헤딩으로 밀어넣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너 대신 교체 출전한 플리식이 이제 가짜 구 더블 퍼스나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마운트의 골을 어시스트 했죠 그리고 하벨츠는 골대 두 번 맞추고 이 정도로 예 더블 퍼스나인으로 나온 선수들이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2대0 완승을 입건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 결국은 결정력 문제 때문에 퍼스나인을 두 명 쓰는 형태를 가져갔는데 그게 그 문제점이었던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 이번엔 맨체스터시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시티 1차전의 선발 라인업은 기존대로 4-3-3으로 나왔고 데브라이너가 가짜 구번으로 나왔었습니다 가운데 17번이 김덕배 이제 뭐 맨체스터시티도 이번 시즌에 가짜 구번 데브라이너 가짜 구번이 거의 메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아구에로는 부상 제주스는 약간 잘 못하고 이런거니까 뭐 이제 다른 선수들을 퍼스나인도 많이 썼죠 네 근데 이제 그 전반전에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쓰리톱으로 썼을 때 네 그러니까 쓰리톱이라고 하는게 가운데 김덕배를 가짜톱으로 해놓고 좌우로 배치시켰던 네 그래서 이제 빨생제만한테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 데브라이너가 상당히 고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반 내내 이걸 해결한게 후반전 들어가지고 베르나르드 실바를 올려버립니다 그래갖고 더블 퍼스나인으로 썼었거든요 이게 왼쪽이 전반전이고 오른쪽이 후반전이에요 전반전 보면은 베르나르드 실바가 상당히 미투 내려와 있잖아요 약간 뭐 그냥 사이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후반전 들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공격적으로 톱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올라간거거든요 아 그렇게 함으로써 두명이 가짜톱을 그럼 이때 김덕배와 배실바 네 후반전엔 네 그리고 또 이제 진첸코가 교체 출전하면서 포둔도 이제 전반전에는 계속 측면에 박혀있을 수 밖에 없었거든요 칸셀루가 너무 지원을 못해주니까 포덴이 측면에 계속 박히면서 공격 지원을 제대로 못해줬는데 후반 들어가지고 상당히 폭넓어졌었어요 진첸코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박스 안후까지 공격이 들어가게 된거죠 그러니까 칸셀루를 빼고 진첸코를 넣었던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너끼를 볼 수도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넣고 보면 아 그냥 뭐 칸셀루가 좀 부지런하니까 그냥 잘하는 진첸코를 넣었나 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포든을 넘겨서 포든을 가운데에 놓음으로써 그런 퍼트나인을 좀 다채없게 가져가려고 하는 전술적인 변화라고 하는 큰 그림이 더 있었네 그거를 칸셀루 대신 진첸코를 넣었던 전술적인 이유 배경 그러다보니까 이제 데브라이너도 전반전에는 조금 고립돼가지고 왼쪽 측면에 붙어있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더 폭넓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골도 넣고 했던거였죠 그래서 이제 2대1 역전선을 거두게 된거였습니다 네네네 이런 어떤 전술적인 변화와 승부수들 특히 이제 후반전에 전반전이 잘 안풀리니까 이건 첼시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비슷한거네요 첼시도 더블 퍼스나인을 썼는데 맨시티도 후반전에 잘 안풀리니까 더블 퍼스나인을 써서 경기를 잡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아예 2차전에는 대놓고 시작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데이너드 실바가 동선에 있잖아 공격 4명이 사실상 이건 사이사선 전술이거든요 아 그런데 어쨌든 저 가운데 있는 지금 20번의 배실바하고 17번의 김덕배가 어쨌든 둘다 전통파 9번은 아니니까 이게 막 평균 위치거든요 이거는 아니 왜냐면 평균 위치도 너무 명확하게 찍혀가지고 그냥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평균 위치라는게 에버레이지 포지션이라고 해서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이 선수들이 움직였는지 평균적인 위치 포지션력을 보는건데 아 그러니까 1차전 때 이렇게 후반전에 2명 갖다 놓으니까 좋았더라 자 2차전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빡 나왔다 그래서 뭐 마레즈 2골로 이기긴 했는데요 뭐 마레즈가 2골을 다 넣긴 했지만은 데브라이너가 2골에 있어서 다 관여를 했었고요 기점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포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베어나르드 실바는 약간 굳은 일을 해주면서 키핑이라던가 이런 9번이 원래 하는 역할이 골도 넣는 것도 있지만 등지는 플레이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압박하는 플레이도 하고 키핑도 하고 그러면서 패스 뿌리는 일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베어나르드 실바가 해주고 하면서 역할의 분배가 상당히 잘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9번의 역할은 많아요 뭐 저런 것도 있죠 상대 수비 라인을 최대한 밀어낸다는 것도 있어요 상대 골대 쪽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상대 골대가 있는데 최대한 밀어내면 상대 골대 쪽으로 자기네들이 수비가 라인 물러나잖아 그러면 우리 팀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게 골대에서 가까워진다는 의미지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9번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서 했다 지금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딱 들으면서 와 띵장팹이라고 근데 요게 사실 딱 한 끗 차이 결과가 나오면 저 띵장 소리 듣는 거고 결과가 안 나오면 아 저 명장병 또 또 이번에 결승을 진출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어쨌건 1차전 같은 경우는 전반전을 잘 안 풀리니까 후반 더워서 전수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거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재미난 포인트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맨체스터시티하고 첼시가 결승전에서 붙게 됐는데 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본 건 이번이 세 번째 네 그렇죠 이는 라리가하고 공동 최다에 해당을 합니다 야 근데 요 둘이 만나는 거는 어이 들으니까 전술적으로 이 두 감독이 또 어떻게 이거 판을 짤지 만일 진짜 두 팀 다 똑같이 아 이번 주말에도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미리 한번 근데 주말에는 조금 힘을 빼지 않을까요 아 서로 다 카드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맨체스터시티 첼시는 그래도 전력을 다 해야 되겠죠 왜냐면 첼시는 그렇죠 사회성이 있으니까 근데 맨시티는 사실상 우승 거의 확정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로테이션 대거 돌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갖고 제스트 스털링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건 결국은 승부처는 그 가짜 구버는 한 명을 세울지 두 명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의 골을 얻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야 근데 진짜 지금 뭐 시티나 첼시나 4강 경기에서 다 또 더블 퍼트나인이라고 하는 다 썼어 그러면 이제 두 감독은 다 하니까 어떻게 상대 다 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쓰는 전술이니까 막 그러면 이러니까 이게 장고 끝에 요스를 둘 수도 있고 악수 악수도 있잖아 막 그래 아 제가 또 저 팀이 또 아 저 친구가 또 저거 쓰겠지 저거 쓰겠지 했다가 야 이거 진짜 진짜 감독이라면 머리 진짜 터지겠다 투에도 과거에 상당히 그 장고 끝에 악수를 많이 뒀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야 요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 팀 다 전술이 비슷해서 0대0 승부차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예 정말 뭐 똑같은 축구가 정말 계속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놓고 봤을 땐 아무래도 시티가 좀 유리하지 않냐 근데 전 꼭 그렇게는 안 봐요 예 뭐 FA컵 중개 승자도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단판으로 한번 뭐 끝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5대0고 이런 경기는 어찌 보면 초반에 이제 딱 그렇게 누가 판을 짜가지고 밀어 가느냐 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전체적인 우리가 축구를 수치화시킨다고 한다면 시티가 조금 유리하겠죠 지금 순위도 높고 하지만 정말 단판 속은 모릅니다 어쨌건 시티가 최근에 조금 살짝 주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리하고 칸셀루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경기력이 내려오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꿔버리잖아요 페난지니오하고 진창고로 바꿔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그랬었죠 예 요즘은 많이 갈려요 예 저는 75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저는 이게 시티보입니다 예 사실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어디 보십니까 저요?